안녕하세요 구티비 시청자 여러분 저는 백석대학교 실천신학대학원 원장으로 섬기며 봉담 중앙교회 당회장인 이선 목사입니다 신명기 1장 26절로 33절 말씀을 통해서 안고 가십니다 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본문은 애굽에서 이끌어낸 백성들을 광야에서 어떻게 인도하셨는지를 설명해주는 말씀입니다 31절 보면 광야에서도 너희가 당하였거녀와 사람이 자기의 아들을 아는 것 같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걸어온 곳에서 너희를 아으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안고 광야 40년을 이끌어 가셨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여러분과 저를 안고 가십니다 그렇다면 그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첫 번째 미래에 대하여 꿈을 꾸며 살아야 됩니다 40년의 광야길을 지나야 가난 땅을 갈 수 있는 것은 현실입니다 그런데 광야길이 너무 힘이 들어서 가난에 대한 꿈을 포기하자고 하는 분들이 계속 존재해 있었습니다 그런데 막상 가난에 들어가 보니까 다 지난 날 지나 놓고 보니까 그 많은 일들이 견딜 수 있는 일이었고 하나님이 안아주셔서 승리할 수 있는 길이었던 것입니다 이 사실을 고리도전서 10장 13절에 다음과 같이 요약합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을 믿부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어떤 환경에서도 이기게 하시고 승리하도록 도우십니다 그러므로 미래를 향한 꿈을 어떤 환경에서도 포기하지 마시고 여러분 성취될 때까지 전진하는 은혜 속에 살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받을 교훈은 현실을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됩니다 고리도전서 10장 5절에 보면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안고 가시면서 또 어떻게 역사하셨는지를 보충 설명해 줍니다 그러나 그들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셨으므로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하나님이 안고 가고 있는데도 우상숭배하고 음행하고 하나님을 시험하고 원망하다가 많은 사람들이 망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원망하고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을 끝까지 사랑하시지는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다수랄지라도 그들을 버렸다는 것입니다 주어진 환경 속에서 하나님을 진실로 믿으며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사람을 찾고 계시며 이끌어 가시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빌리포스 2장 14절에서도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말씀하시고 베드로전서 4장 9절에서도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라 말씀합니다 우리의 원망이 많고 하나님을 시험하고 우상숭배하고 하나님을 떠나 방종 음행 빠지는 일들은 우리에게 있어서는 아니된 일인 것입니다 항상 하나님원에 감사하며 여러분 하루하루를 즐겁게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여기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건 다 준비하시는 하나님을 믿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신명기 1장 33절에 그는 너희보다 먼저 그 길을 가시며 장막 칠 곳을 찾으시고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으로 너희가 갈 길을 지시하신 자이시니라라고 말합니다 안고 간다는 의미가 어떠한지를 더 보충해 주는 내용입니다 하나님이 가야 될 길을 우리가 걸어가기 전에 먼저 가보시고 장막 칠 곳을 다 점찍어 놓으시고 그 길을 걸어가는 과정과정에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으로 덮어서 발도 부르트지 아니하고 옷도 날지 아니하도록 인도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다 준비하고 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오늘도 그 하나님 믿으시고 미래를 맡기시고 하나님 따라가셔서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감사드립니다